네 오늘은 한번 그냥 녹화로 한번 편안하게 해보려고 네 한번 오랜만에 데미지 리스를 가볼까요? 셋, 둘, 하나 그냥 편하게 오는 데미지 리스 녹화라서 그냥 편하게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약간 프레임이 뚝뚝거리네 여기까지야 뭐 무난하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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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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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Yeah!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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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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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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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맞도록 조심해야죠 맞으면 손해져요 사실 이 스테이지에서 가게대 가게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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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데미지 됐으니까 let it wo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심해야죠, 여기. 하나, 둘, 셋.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나가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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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해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구역 좀 문제가 되긴 한데.. 여기죠? 아... 너무 낫는데? 그럼 오늘 이게 또 한 번에 안 될까요? 불안했어 하... 하... 여긴 움직여줘야지 안그러면 맞아요 짜요? 짜장아질 뻔했어 반동적으로 여기서 일부러 맞으면 안 되죠 이게 정석이에요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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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모잘랐어 이럴때는 여기 올라가서 다시 추진력을 낮고 다시 가면 돼요 한 번은 못했어 아잇 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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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Yeah! 그 다음에는요. 어차피 데미지 리스라서 여기 한 번만 올게요. 여기를 그냥 들렀다 가는 걸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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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내려가야되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위해서 오.. 아직 근데 한대도 안맞았다? 하.. 살 떨려 때리고 여기까지 한 번에 가요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다시 주십시오 다시 가요 공 공 姐 얘들아 기다려 확인차장 자 맞으면 안되니까 기다리고 이따가 몹이 좀 적게 나오려면 이게 편해요 여기서는 그냥 바로 여기서 들어가는거죠? 오우 바로와 띄고 여기서 띄고 한번 띄고 한번 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는 이제 정식대로 가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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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탓 탓 왜 안맞았지? 좀 더 빠른.. 빠른 빌드도 있긴 한데 그냥 안정적으로 갈게요 이제 여기가 좀 문제겠는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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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메지로 있으니까 하나 먹고 갈게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기 아까 실수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와 여기서 이 히트가 되어버리네요 여기서 둘째를 맞아버리네 감사합니다 레이맨 베이베 이 슈버 헬리콥터의 능력은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달려볼까요 자 이제 달려볼까요 잠시만 기다리다가... 어이씨... 좀 더 알았어요... 3위트네... 여기까지... 3위트... 여기서 하면 내가 타는 게 아닐까... 4위트... 3위트... 3위트... 2,000km... 대기하셔서... 에이 불필요하게 맞았어요 에이 그냥 밑으로 들어갈걸 괜히 왜 여기서 이렇게 히트를 받아먹었을까 일단은 그냥 갈게요 그냥 한번 찍어보려고 한거라고 애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코 자 이제 금지구멍이니까 3대면 끝나요 안 되네 다시 이거거든요 이게 저게 한 번은 안 되네 됐다 사이트였죠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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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긴 아까 깼으니까 여기 그냥 갈게요. 정식으로 가보지 말고 오, 방금 너무 불안했어 목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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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한 번에 올라갔다 현재 현재 그 뭐냐 견고한 바위 두 대 받았고 그리고 미스터 스톤 봉우리에서 두 대 받았죠 자, 여기서 그냥 달릴게요 달릴 수 있어요, 여기는 달릴 수 있어요, 여기는 내가 레이맨 짬밥이었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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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릴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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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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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타니자!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안죽는거 위주로 가야되니깐요 일단 숙이고 잡고 때리기 근데 쟤 때리고 가는게 훨씬 더 빠른데? 뭐지? 자 그냥 여기서는 아까 그 맨날 그 중간에 그 중목도 있잖아요 그냥 잡고 갈게요 심심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제 더 많이 났어요 이제 더 많이 났어요 또, 이제 더 많이 났어요 어.. 큰일 났다 졸린다 빨리 끝나고 자야지 한 더 기다릴게요 이게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왠지 왜 그럴까요? 뭐 여기서부터는 뭐 잘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잘하긴 하는데 사실 이 스테이지에는 달리기가 있으나 없으나 딱히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요 하도 타이밍 맞춰서 터워하는 데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그 화면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 페이드되는 타이밍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스테이지는 참 아이러니하죠 아 이거 마이크 증포가 안되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먹어봐지 안정적인 클리어를 위해서 이제 완전히 손에 익었어 이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무리뛰고 오 됐다 저기서 그냥 눌러버리면 되네요 좋았어 그냥 해봤거든요 안되면 그냥 쌩에서 갔다오자 했는데 뭐 이 방법 괜찮은데? 괜찮다 이 방법 이 방법 그리고 여기는 안정적으로 때리고 가자 여기서는요 흠 흐흠 오 와 충분 빤했다 죽으면 안되죠 여기 죽으면 안맞은 쪽으로 갈게요 죽으면 안맞은 쪽으로 갈게요 너무 앞에서 온다 야 좀 그만 좀 쫓아와 진격 속도를 좀 늦췄구요 여기는 평소에 잘 안해서 그렇지 전문이에요 바로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쿨타임을 좀 줄이는 방법이에요 한번 점프해야되요 여기서도 한번 점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여기죠 이거를 이렇게 아 한잔 받았다 젠장 여기까지 5히트 아 6히트 젠장 젠장 자 이제 겁나 빨리 갈 수 있는 데를 여기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일단 풀필을 채웠구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요 눌러가면 이제 가속력을 좀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오 위험했죠 보험력 찍고 아 바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좀 타이밍이 자신 있어서 금방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좀 조심해야죠 기다리세요 안 맞을라면 기다리세요 안 맞을라면 그리고 자 이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다렸다가 위험했다. 맞을 뻔했어. 헬리콥터를 한번 써주는 게 신의 한수였죠. 여기서 맞을 것 같은데? 하... 됐어. 이제 까부지만 하면 이거 안 맞고 통과할 수 있죠?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되게... 얼굴이나 좀 닦을 거... 물티슈를 안 꺼놨어요. 아... 이거지? 일단 타이밍 까먹을 뻔했어. 너무 정식 방식으로 하니까... 까먹을 뻔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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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찍톡죠... 조금 따라해봤는데... 그런거 왜이 -, ARDO 오 2기가구가 넘었네요 역시 자 이제 요기서 왜 갑자기 안되지 이게? 자 됐어 안맞고 가는건 뭐에요? 안정적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속도 늦춰졌다 안맞은 방법 조금이라도 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 망치때문에 제일 부러워 다닐 네 오우 한방위 여기서 좀 조심해야죠 또 여기 오 여기 있어요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보험요? 아이씨 아이씨 여기서는 되게 천천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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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안 기다려도 돼요 왜냐면 저기까지 갔다올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이씨 여기서 또 한데로 맞아버렸네요 뭐옵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됐다. 에잇. 에잇. 이렇게 파리트가 돼버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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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남집사님은 브이 트죠? 남집사님은 여기가 좀.. 여기가 문제거든요? 거봐 타이밍 까먹었어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보일지 않으면.. 아직도 못 먹었고.. 아.. 너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서 한 번 죽으니까 지금 의욕이 떨어지고 있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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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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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꾸 안되네요 에이씨 말도 그래도 스페이스마마 노이트다 에이 거기서 한번 죽어버리냐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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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갔다 은 지금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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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맞은 대수가 늘어버렸죠. 아까 한 번 죽어가지고. 오 위험했어. 오 위험했어. 주먹 스피드 푸파 채우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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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착륙이 되게 불안정이에요 아직까지 저게 항상 그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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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여기서만 매트를 맞는거야? 저거 먹고 갈게요 10분 아니요 3분 1분 4분 1분 하... 갑자기 계산이 안되고 있다? 갑자기 계산이 안되고 있다 이러면 안맞거든요? 잠깐 계산 좀 해보자 아 그다음부터 안 받았구나 다행이다 그다음부터는 아직 안 받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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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심해야죠 아 아 아 ร 엇? 에이씨 좀 기다릴거야 여기서 한 대를 또 맞아 버리네요 대략 여기서 뚝딱 열려있는 곳 여전히 야기 조금 더 바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잠깐만. 잠깐 쉬는 시간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점프에 일루콥터만 해도 돼요. 여기는. 이제 타이밍 맞추고. 자, 이제 여기선 달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 타이밍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아직 한 대 남았어. 이제 여기. 여기서 세대를 맞아버리는. 에이. 에이. 실패. 저 밑으로 내려갔어야 됐는데. 여기서 실패해서 세대를 맞아버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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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f pen ừa 출연 15 16 15 16 16 야아~! 피를 먹을까? 안 먹어도 되겠지 기다렸다가 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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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